2019년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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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과정 4주 과정 4주 과정 4주 4주 과정 주말 반 토요일 일요일 열정적이신 분들 자자 초보에도 괜찮고 배워봤어도 괜찮아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스피닝 강사 해보고 싶으신 분들 스피닝 강사 운동하고 발동 빼고 앞두고 변할 필요가 없어요 수술해도 안돼요 12기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주세요 좋겠어요 먼저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연락주세요 이러지 마요 빨리 가요 아 네 교육과정 문의하셨다고요 아 네네네 아 네 교육 문의하셨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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